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쓰읍 어 이거 이기고 싶은데 아 싸늘하네 제 9인수 변속이어서 아 이렇게 가면 안되지 안피는 까제 아 족같네 얘는 변속이라 좋을텐데 아 내기분은 진짜 족같은데 그쵸 전라에 떴으면 됐잖아 벨벨 슈발 싸가져면 됐길래 진짜로 리롤 한번에 스펙업 했으면 그래도 좋냐고? 아 근데 이자는 봐야지 갈자 어 갈고 내가 봤을때는 라인 다시 재구축하자 그쵸 다 팔게 친구야 마음 편하게 편하게 들어와 너 쟤 못팔잖아 다 쓰리시라 하나만 챙겨가죠 에이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을 좀 해본다 피받 나왔는데 가자 뭐야 나루야 이새이 풀템인데 갑자기 오 이새 뭐하는 새끼냐 이거 갑자기 템이 너무 좋아졌어 어허 아니 열혈까지? 이건 수준이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 이러면은 빌드업도 날먹이긴 해요 피바우결 받고 오모가 있어가지고 뭐냐 이거 오 여기까지 져도 돼 이제부터 이겨고 피갈리 해도 되고 그냥 다 좋은 상황이에요 50킵을 했기 때문에 뭐 다 해도 되지 이러면 그러게 연승도 끊었네 나르 선밭으로 와이씨 쌍둥이 공포 나르는 의미가 좀 덜하지 않나 맞아 여기도 별로 여기도 별로 어 영쿠 먹고 그냥 굴릴까? 영쿠 먹고 뭐 그나르 한판 하자 음 근데 문제는 노전투야 빨리 굴려야 되거든요 어 피 이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좀 빡세게 치고 있습니다 그나르덱 한번 할 듯 했잖아 87도 그쵸 이 미친 삼신기 피읍으로 버티면서 그렇지 병 병 병 찍고 와 이거 우와 좆 됐네 이거 케일 삼성은 안 볼 것 같은데 이거 예쁜 쓰레기야 템 챙겨줄 수 있으면 사실 뭐 다같이 보는데 챙길 템이 없어서 어 진짜 귀한 친구같아 진짜 귀한 친구같아 진짜 귀한 친구같아 진짜 귀한 친구같아 발진 찬세랑 나르야 이 새끼야 그냥 씨 그 나르 찍어 오 나이스 이거 타겟팅입니다 졸라 몰랐죠 깔끔하게 같은 음 찬템 차 음 트스 오 트스도 맛있겠네 탈스 오 나이스 케일라드 이거 무조건 미친 케일 어필 너무 심하다 꺼져 너 다른 애가 삼성 보고있다 요리기 쓰면은 이제 칠팬이고 일단은 수은까지 좋아요 피읍까지 깔끔하구만 수은 없는게 불편했는데 붙여줘서 너무 좋죠 이러면은 썬파를 먼저 하나 해주는게 낫겠다 갑주에 썬파 졸라마려운데 오무구간 오무구간이라 그쵸 어 왜케 워무구 필요없냐 그쵸 근데 체급으로 일단 뚫쳐 나이스 이 트페가 불앱치기가 쉽거든 대충 트페선 가차 받고 근데 나르리롤덱 같은거 요런거에서 한번 시게 만든다고 파렙지한테 그쵸 아 그나르 아 그나르 으이 кі 누나왔는데 아니 아까 fuer 세나한테만 끊겼으면 진짜 50원인데 잠시만요 갑주 먼저 쓸게요 그냥 아니 취감이 안나오냐 레드 이거 실화야? 대? 대는 취감이야 여기서? 아니 피바 요리? 너무 큰 그림인데 갑주도 한 두개씩 필요해 그쵸? 4스테이지 다 이뻐 갑주 죽었다 난 취감 죽였고 멋있어 잠깐만 거길 쌓기 전에 아 이 스타가 시간 지나면 너무 쎄가지고 어 난 이걸 먹는게 맞는거 같은데? 어떻게 나가세요? 돌리자 벅라 오이 그쵸? 어 굴려서 하나 더 뜨면 우승이라고? 아 근데 안돼 나르가 이 열받자야 어 열받자여서 펜받자를 다시 뽑기가 힘들듯? 어 그럼 나르를 어 뭐야 초사 버글렸어 에바야 요리글 시펜타가 요리글 고점 아니냐고? 아니 펜받자도 뽑아야되고 굳이 요리글 이겨야돼? 어 굳이 형이야 하는데 이겨야되냐? 어 내 취감에 너 다 발렸는데 이번엔 내가 이길지도 아 내 피해비 너무 뛰어나다 데미지가 너무한 수비야 아니 진짜 에바 아니냐? 어 아니 사춤은 차이 없어 그냥 이거 못 이겨 내가 딜이 너무 딸려 어 나이스 일단 좋아요 일단 뽑았어 1뽑 일단 뽑았어 아니 쇼부 봐? 80쇼부 봐? 80쇼부 봐? 아니 진짜 개빡치네 80쇼부 봐? 모르겠네 쓰다가 바꾸고 싶은데 나 사실 어 사실 그렇게 쇼부 보고 싶은 생각 없거든요 어 그럼에도 아주 가끔 선동 당하는 저는 화렵지입니다 예 쇼부 보고 싶지 않은데 나르로 끝까지 가고 싶은데 더 뉴 시너지도 좋은데 그냥 의리를 지키는 것도 화렵지가 좋아하는 동목이잖아 그쵸? 아 의리 지키고 싶다 씨발 진짜 아 나 그냥 진짜 나르 하고 싶었는데 뽑아야 되나 진짜 쉽네 근데 뽑는게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끄덕하시죠 카소스 카소스 장난이 카소스 어디갔냐 카소스 일단 일루비트 카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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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카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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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봐 뽑는게 맞지 하 깔끔하네요 라위? 크가? 그냥 돌리자 뽑는게 맞지 깔끔하구만 카소스 카소스 깔끔하게 시펜타 라르 빌드업해서 시펜타 요렇게만 해주시면 8회로 공승하실 수 있다 카소스 야 이단다 나와 어 이성자이긴 해줍시다 나르 이성자 까비 요네를 죽이기 위한 8회로 공승하시기 바락이죠 아 근데 비에고한테 갑주를 주고 싶긴 한데 위기라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시감이 하 너무 불안한데 사실 케일 선에서 차렷인데 요네야? 어 요네야 8회로 8회로 10펜타 케일이야 어 케일 앞에서 차렷인데 왜 이렇게 세냐 이거 10펜타 하 졸라 웃기네 1등하는 판인데 8회로 4등 했죠? 하아 울고 삼성 뽑고 나간 친구가 2등하네 맥윙수 넣어주자고 자 이걸 본겁니다 어차피 끝이라서 이게 피해량 감소 때문에 비에고 안죽죠 딜도 졸라 세구요 어 어 깔끔하게 10펜타 1등까지 폼 미쳤다 근데 펜타가 떠가지고 마침 그쵸 한 턴인가 두 턴만에 떠가지고 예 어 원래는 사실 그 턴을 잘 안 뜨는데 바로 떠가지고 뭔가 본능적으로 했다 그쵸 또 다른 턴과 함께 어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